선택하여라 무작위 일반 유불을 카드를 획득합니다 골드를 전부 읽고 희귀 유불 하나를 획득합니다 갓머항 세머항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저 세머항도 깨어난 자 스토리인가?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를 가면서 일반모부터 할까? 그러면은 일반모 이렇게 보고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이렇게 가자 세대가리야마리 병효정 절단 레기 정발해도 별패 정도나지 않을까요? 서순 뭐 대단한 업데이트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정발했으니까 아 절단 저 쓰레기 카드 자꾸나오는거 봐라 자꾸나오는거 봐라 DLC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아 미친 pp 일단 전장 넣어놓을까? 이제 패치도 안되는 게임이구만 저거 못잡겠다 아 아 도둑놈색 털렸다 난관 지루아 나오나 지루아 지루아 지루 flash 흐흐흐흐흡 자꾸나오한 지 wall ici 즉 덱 쓰레긴데 철단같은 쓰레기를 2장이나 넣으니까 덱이 쓰레기줄 숫돌 꾸봉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약분 무감각 보스 뭐야 육강령 약분 아 절단이 힘을 쓸 때가 낫군 철단 극형 전장 난관 강화된거는 좋네 경로 철파 해시계 엘리트를 좀 걸을까 엔트로피 진화 하나 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상점에서 좀 괜찮은거 낫으면 좋겠네요 청동 액체 기사의 생 아니 진화 안나오고 이런거가 나오네 진화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았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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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임박하십니다 그치만 깨시다 깨시 반사들 36딜 들어갔죠 일감령 흰 포션 악마영상 바리케이드 허영 셋 다 훌륭하군 난관 회생인데 바리를 넣을까 화해형 넣어놔도 편할거 같은데 핵융합 핵융합 망치 총 총 총극혐 대엠 정식출시 내일이래요 어쩔 수 없지 바리케이드요? 바리케이드는 괜찮은 카드인데 폼타 몸박 나중에 몸박불 나오지 않을까? 집어넣찰단 진화 드럽게 안 나오네 바리는 지금 보고 넣은 게 아니죠 나중에 보고 넣은 건데 난관의 생 절단 몸박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혈안 콘텐츠 수가 예정이라구요 오늘 AMA에서 공개된 거구나 진화 아유 진화 왜 이제 왔어요 근데 강화 못함 강화는 전투 장비로 강화야 돼 이렇게 지속적인 콘텐츠 추가를 하긴 하는구먼 현안 콜로세움 찰싹 아니요? 찰싹 스테로이드 격노블를 제련불가 찰싹 찰싹 이벤트 백현 무감각도 없고 그지 않네요 진짜 경로 회생 필요 없는데 쓰자 그냥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덱 쓰레기네 이거 아이언 클레드가 참 드로우가 딱 세 그 빌어먹을 재물 없으면은 재물만 게임 수준 진화가 있긴 한데 진화 지금 강워도 못하는 진화고 갓 5님 변하십니다 무감각도 없지 진화는 있는데 무감각 무감각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전투장비 전투장비 망치라서 하나 더 할만하네 영채화 영채화 5장이나 주는데 넣어놓을까 파리 캐릭터랑 연계하기도 좋겠네 지금 음 재고다가 축하자 아 나 강워못하지 하아 나 강워못하지 작은 게노스 암드라 명체와 다리 시너지는 좋은데 이거 빨리 재물 둬야 된다 재물 망 게임 진짜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레이바이어님 반갑습니다 핵융합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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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하나 더 써놓을걸 그랬다 이 정도면 잡겠네 너나의 것이다 꼴랑 슈턴밖에 안가고 충분히 잡겠네요 사신으로 피 빨고 넘어갈 수도 있을까 드로우를 좀 많이 봐야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어차피 승천 낮아서 풀피구나 사실 필요 없네 젠마의 젠상 바리 짱마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클리어 들잖아요 룬피? 룬피 전장 엘리트 좀 안가고 싶은데 엘리트가 다 길을 막고 있네 엘리트 좀 안가고 싶은데 에헤이 전장 난관 금속화 금속화 바리 금속화 Karena 무감각 이런 경우가 나 wina ㅋㅋㅋㅋ 이런거 안 나오네 실수했다 영체와 써져 있는 줄 알았어 부칼 2타 완타 추락 수박 와 핸드 전장 파리 음 이 정도면 되겠다 다음 턴에 혈안도 잡히고 불가침 5장이 확실히 좋긴 좋다 충분히 사기야 약분 사신도 할 수 있는데 뭐 풀피니까 상관없고 아귀 저금통 뭐 일단 뒤에 상점이 있긴하니까 탑클래스 한 장 제거 루나사랑님 받았습니다 난탑들 영체와 딱 5장이니까 5장 다 쓰면 제 집에 가겠네 1 2 2 3 2 3 5 5 6 6 6 6 7 6 7 2 6 7 7 7 나왔따 아이 무광각 안 나오나? 안 나오면은 조금 조금 그럴 것 같다 다리 무적 뭐 심장 안 보기는 하는데 아 어지러움 극혐 아 이거 말리네 핸드 비보내야겠다 바리케이드 하루에 20승천까지 깨기도 정말 힘든데 심장까지 하면은 심장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지금 명쇄하지? 바리케이드가 없어 바리케이드 맨날 덱 맨 밑에 처박혀있는데 어떡하지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근데 풀피죠 모든 카드를 강화하고 회복 불가 그러면은 전투장비 기타 쓰레기 되는데 전장 레기 기적의 시너지 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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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다 오늘 딸기는 아 결국 무감각 없이 왔네 빡신대 이거 방어도 챙겨지나 약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힘으로 잡지 뭐 크로링링 받았습니다 하긴 뭐 민포 두 개 먹고 얘네들 못 잡을 리가 없지 아 뭐 히트시